닉터버로 많이 들려요? 네! 잘한다! 와 여러분! 저 3주생이에요! 우와~! 수고하셨어! 우와~! 감독님! 언젠지 모를 수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! 이틀 뒤에요! 이틀 뒤에요! 이틀 뒤입니다! 이틀 뒤 9시간 뒤에요! 반가워요! 수빈이 다시 한 번 더 안 나와줍니다! 얼마 안 나와요! 진짜 시간 빠르네! 진짜 시간 빠르네! 진짜 시간 빠르네! 맞아요! 오늘 덕분에 맞아요! 그럼 오늘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! 토요일에 케이크 펜트 할 때가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! 영국밖에 없더라고 맞아요! 그래도 그때는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? 맞아요! 저희가 바쁘게 어디 한번 움직여 봤습니다! 2월에는 즐겁게 축제 되기게 네! 오늘도 감칠 예정입니다! 좋아해 주셨습니다! 저희 재미있는 거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! 맞아요! 진짜로! 오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! 괜찮아요!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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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아 그게 오늘은 비밀인데요! 이건 정말 비밀인데요! 말 안 할 거예요! 말 안 할 거에요! 네! 오늘한테 비밀이죠! 이거는 말하면 진짜 없더라고요! 이건 진짜로! 진짜로! 진짜 없더라고요! 이거는 말할 수 없고 맞아! 만날 수 있냐 없냐 중요하다고요? 있어요! 있어요! 이거는 제가 알다고 얘기해 드릴게요! 하하하하!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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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쁄리기! 영원하고 내일 류희 많이 오시면 집 오셔야 되니까 하하하! 하하하! 안 웃겨줄까요? 바보기 고셔야 돼요! 오세요! 옳아요! 오늘는 쉬는 날! 오늘는 쉬는 날! 옳아요! 쉬는 날! 여러분 우리가 오늘 34 첫 활동을 했잖아요! 그렇죠~! 근데 저희 아마 예방으로 4주까지 오로라를 하지 않을까? 맞아요, 맞아요! 그러니까 한 번만 보면 빼자고 다 오셔야 돼요! 맞아요! 가요 예쁘기äd이라! 오늘 우리 옷 진짜 예쁘대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이트 샷그룹으로 해줄게요 유배 옷 진짜 예뻐요 맞아요 내일도 예뻐요 내일도 예뻐요 내일 내가 좀 스포 했어요 내일 많은 분들이 입고 계시고요 그 이제 저희 가야 해요 진짜 많은데요 내일도 짱 예쁘니까 뮤직비디오 사전정화 오시는 분들은 개타신 겁니다 불갈 수도 있어요 이런데 안 오면 어떡해? 아냐 내일로 내 투명 오질 않고 내일도 진짜 레논들 수도 있어요 진짜 예뻐요 내일도이랑 저 약간의 씨면머리예요 맞아요 저희 그림 잘 봐주세요 버튼 빠를래요 내일도 사먹고 맞아 사먹고 오늘 오시는 분들이랑 사먹고 오시는 분들이랑 사먹고 오 기대돼요 재무십니다 베리는 첫 도전이고요 첫 도전이고요 저는 화려해요 베리는 빛나게 화려해요 화려해요 오 좀 조금 어 약간 정중하게 화려해요 네 맞아요 자기를 단화해요 오 맞아 맞아 어깨 어깨 어깨로 돌려주세요 오 체크 조스파 하나 주세요 왜요? 저는 내일 멋있어요 저는 사실은 멋있는데 제가 너무 멋있어 그치? 야 너 거 진짜 멋있어 어 예뻐요 맞아요 내일 자세한 의상은 뮤직뱅크에서 확인하시고 확인하세요 저희는 이만 쫓겨나러 가보겠습니다 맞아요 사랑이 아파 월요일 하지마 우리 인사드려볼까요? 다시 좋아요 보내드려봐요 하지마 앞으로는 넉넉하게 대화할게요 아 미안 미안 오늘도 건강 잘 챙기고 좋았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저는 힘든 커뮤니고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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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beste 한 일왕 지점 손 Wasser 받 로 keto 요